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한 스타가 특종 세상에 만남을 청했습니다. 특별한 제보가 있다는 이는 룰라 출신 가수 김지연 씨. 90년대를 풍면 원조 여신 김지연 씨가 특종 세상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. 김지연 씨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는 바로. 고수력 짙은 목소리로 90년대 발라드계를 평정한 가수 김돈규 씨.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은 그렇게 노래도 잘하시고 그렇게 재능도 있으신데. 노래를 자꾸 안 하시고 그렇게 계시고 방송도 이제 안 하고 자꾸 이제 세상과 좀 거의 좀 단절이라고 할까요. 본인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가수로서 김동규라는 사람을 안 내놓고 자꾸 이렇게 감추고 살고 있으니까.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 생활 중이라는 김동균 씨. 과연 그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. ilitdetetuten 이번 posing 김지연 씨 김지연 씨 김지연 씨